출소되는 기분인가요? 잠시만요. 부끄러워도 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빨리 이리와. 일단 이럴 때 그냥. 헷갈릴 때 이럴 때 빨리 가는 게 좋아. 빨리 이리와. 바로 형한테 바로. 종국아 이따 복귀해. 형 바로. 형 감사합니다 형. 착하게 살겠습니다. 야. 야. 너 진짜 알지? 야. 야. 죄송합니다. 안 할게요. 안 할게요. 죄송합니다. 형 죄송합니다. 형 죄송합니다. 이게 너야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잘못했습니다. 안 되겠어. 야 아니야 아니야. 정국아. 아니야 아니야. 야. 진짜 안 할게 형. 진짜 안 할거지 형. 너도 모르겠는 거지. 진짜 안 할게 형. 진짜 안 할게 형. 네. 미친 것 같아. 둘 다 둘 다. 총. 다섯.